회사체 시장이 아주 크게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최문수 씨가 원래 잘못했지만 김진태, 현경, 강원도 지사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일처리가 미숙하고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현재 환줄이 급등을 하고 고물가, 고금리,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조심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만일에 이런 것을 블룸버그 같은 데서 한국의 주요 지방자치단체 직업보정을 거부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파산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장 뭡니까? 나라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 거죠 1997년도에 외환위가 퍼져나갈 때도 그 당시에 일본계 여러분들 노무라 정권 보고서가 크게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대우위기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 굉장히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회사체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된 건 전적으로 김진대 씨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전혀 재경부라든지 이런 게 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직업보정 거부로 의사를 밝혀버리게 되면 지금처럼 살 어른 판을 건듯이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당장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겠냐 이야기죠 항상 정책을 펼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결정해버리면 되냐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관계자 이야기가 이렇게 문제가 크게 생길 줄 몰랐다 이런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도 하는 거죠 직업을 그냥 안 하겠다고 그냥 보정을 선 것을 우리가 직업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직업 거부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큰 일인 거죠 강원도 레고랜드 개발 관련 자산유동화 기업업 ABCP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갚기로 직업 보정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업의 부도에 가뜩이나 경식된 자금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며 말이 되는 짓들을 해야죠 최문순 씨하고 김진대 씨는 전임 강원도지사하고 현재 강원도지사니까 그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의 소위 공기업 비슷한 그런 기관에 대해서 직업 보정을 약속했는데 그걸 직업을 못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죠 강원도가 뒤늦게 2050억 전액 상환 계획을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배경에는 전임지사가 한 레고랜드 사업을 덜 추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초래한 거다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태 내년 1월 29일까지 2050억 원 산하하겠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개발공사의 변제불능으로 인한 보정채무 2050억 원은 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내년 1월 20일까지 강원도가 상환할 것이다 채권시장의 개별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더는 불필요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다 유감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상황이 그냥 평화시에는 이렇게 좀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위태위태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강원도 관계자는 기업 회생이라는 것이 중앙부처까지 협의해서 결정할 내용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이렇게까지 금융권의 파장이 일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회피할 목적이라는 오해가 생기면 불안감이 증폭됐다고 본다 하지만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의도가 있을 건 없을 건 간에 강원도 지사가 직업 보정을 거부해보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 금융시장 환경에서는 엄청난 사건인 거죠 강원도가 이처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기획재정부나 금융당국과 일체 협의하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엄청난 문제인 거죠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물론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젝트의 돈을 지급 보정 2500억 이상 정도를 지급 보정한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이게 사안을 처리하는 거가 너무나 매끄럽지 못하고 미수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로이타나 이런 방송에서 뉴스사에서 뭡니까 한국지방자치단체 구도 이런 식으로 발표도 할 수 있는 사안인 거죠 강원도가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모양입니다 강원도가 이름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24.7% 전국평균 45.3%보다 훨씬 작네요 본 예산이 7조 1161억인데 인건비 복지비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빼고 나면 가용자원은 훨씬 작고 2050억은 결코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실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확산하면서 투자 심리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기업들도 줄줄이 회사체 발행에 실패하고 있는 일명 돈맥 경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사체 시장이 아주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중앙정부가 급히 나서 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를 수혜를 해 가지고 회사체와 단기 자금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서 50조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진태 씨가 아주 미숙한 일처리를 한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은 최문순 씨가 재임하면서 그냥 사업성이 없는 그런 프로젝트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어렵게 만든 거죠